잠깐 여러분 지금 요트 따라온거 아니지? 하하하하하 머릿속으로 같이 생각만 하시면 되요 그 자 뭐 저기 스키퍼 여기 스키퍼 여기 스키퍼 기아중립 엔진홍 전 좌우 기상우 지금 말소리 라고 복창후 각자 임무를 시작합니다 2번 응시생과 3번 응시생이 돛과 조종줄을 잠깐 여러분 지금 요트 따라온거 아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런거 하러 온거였어 요트 따라온게 아니었어 그 다음에 요트교육이 이래 하하하하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하하하하 속았어 요트교육을 하러 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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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망요리라고? 응 오 UM yeah you know what